한글자막 by 한효정 나설은 항구마다 가만 오면 부러지는 얇은 그 사람을 술잔에 다 늦어 만지고 발제만 심하들아 바다 바람이 흐르는 이 항구의 인종이란 이런 것이냐 나는 또 날 안 감아 돌었어 가슴의 화뿐이다 성명이름도 잘 수 없는 천보는 여자마다 인즈목을 움켜쥐며 말없이 돌아서고 황금에다 기분을 찾는 하향만 떠는구나 바다 바람이 흐르는 이 항구의 인종이란 이런 것이냐